지금 새벽 4시인데 새로운 패치노트가 떴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평소대로 픽스드 이렇게 해서 고쳤다 이런거 있는데 이거 제외하고 이번 패치가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추가된 것. 팩토리 확장됐죠. 패스키브 보스 타킬라 입니다. 타킬라 라고 하네요. 필라의 동생 이라고 합니다. 그는 팩토리를 자신의 맵으로 선택을 했고 필라처럼 과거 스포츠 선수였나봐요. 그래서 과거 스포츠와 전투 경험을 활발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인 큰망씨를 근접전에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그게 맞았을 때 가장 좋은 상황은 이제 잠깐 정신을 잃어서 방향 감각이 없어지거나 골절 정도지만 보통은 죽는다고 합니다. 보스는 숨어있거나 그냥 바로 사격 그 제압 사격을 하거나 아니면 돌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인데 무기 오작동하고 기술적 악화에 대한 반복 이라고 합니다. 이제 게임 내 모든 총에서 불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불발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shift t 로 설정되어 있는 이제 리셀프키 해결키로 할 수 있고 다른 볼트를 건드리는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의 기술적 상태와 그 사격으로 인한 열화를 다시 작업했다고 해요. 수정 탄약이나 무기 모딩 부품들은 그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정보 메뉴에 보면 대구성 연소라고 하는 새로운 스펙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로 다른 탄약들은 서로 모발될 가능성 그러니까 불발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무기의 기술적 상태는 기본 정확도 offset of the center point of the impact 무슨 소리일까요? 충격 중심점 offset 및 일반적인 실화가 불발이죠. 불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리플렉스 한다고 했는데 뭐 이건 별로 상관없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펜스 오도에 관한 얘기인데 스캐브 카르마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플레이어들은 적대적이지 않은 스캐브를 잡으면 명성을 잃고 스캐브나 스캐브 보스들한테 적 그러니까 먼저 선방을 친 유캐브들을 잡거나 PMC를 잡으면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PMC와 스캐브 합동 탈출구나 이제 차량 탈출구, 택시 탈출구겠죠. 택시 탈출구를 사용하면 펜스에 명성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펜스 명성에 영향을 끼치는게 플레이어 스캐브 쿨다운 그리고 스캐브 박스 크래프트 타임 그리고 스캐브 유캐브를 했을 때 탈출구의 개수 그리고 차량 탈출구 가격 유캐브 장비 상태 그리고 펜스한테 물건을 팔 때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펜스 오도가 높으면 AI 스캐브들이 유캐브의 명령에 따라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우호도가 많이 낮아지면 먼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호도가 또 높아지면 AI 스캐브들이 그 다른 유캐브를 선방친 유캐브를 같이 공격을 해주는 팀이 된다는 거고 보스들은 동맹 상태라고 알게 된대요. 그리고 플레이어 로열티가 최상황이 되면 펜스 로열티가 왕관을 쓸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험을 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팅 테이블이 나왔죠. 추가 공간인데 스태식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장을 할 수는 없고요. 잠깐 움직이는 공간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레이더가 끝난 다음에 크게 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장소 하단, 스태식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솔팅이라고 하죠. 자동 분류하는 그거 하나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솔팅 테이블에 열려있을 때 Shift하고 잡클릭을 누르면 빠르게 그 솔팅 테이블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위치의 물체에 대해서 게임 내 탄도 매개변수를 완전히 재작업했다고 하는데 관통 확률, 파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장비 새로 만들었고 방탄 조끼, 리그, 배낭 같은 거 만들었고 아이템들 새로 만들었고요. 무기들 새로 만들었고 퀘스트 새로 만들었고 조한 품목들 새로 만들었고 TMC 얼굴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생겼고 새로운 무기 모딩들이 나왔고 클리마켓에서 플레이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하고요. 스트리머라는 스테이터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게임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숨길 수 있는데 이게 뭐 왼쪽 아래에 있는 방번호나 핀 같은 거를 얘기하겠죠. 메인 페이지에서 활성화할 수 있고 이 설정은 나중에 개인 요청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아웃 오브 레이드 보이스 커맨드 세팅이라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4번 메뉴의 보충인데 이 옵션을 사용하면 같은 종류의 항목별로 항목 스텍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탄 30발 30발 있으면 그게 채워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 파인딩 레이드랑 파인딩 레이드가 아닌 상태는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인 메뉴 백그라운드 바뀌었죠. 웨폰 메인터넌스라는 스킬과 트러블 슈팅이라는 스킬이 생겼다고 합니다. TAA 안티 엘리어싱 웨폰 프리셋 메뉴에서 TAA 안티 엘리어싱이 방지된 그거 자동으로 된다고 하고요. EN 지역화가 다시 됐다고 하네요. 현지화겠죠. 첫번째 다시 했다고 그러고요. 맥시멈 캐릭터 레벨이 79레벨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변경된 점들입니다. 옵틱 재작업을 했고요. 이거 약간 그 어코 같은 거 되게 별로였죠. 그리고 조준 카메라가 무기와 같은 거리가 있게 됩니다. 이제 설치된 거리나 눈이나 이런 눈과의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건 좋네요. 클리마켓에서 파는 물건의 개수에 제한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장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물건 다 팔고 블리치 218개 이렇게 올리는 애들 안되겠네요. 클리마켓이 20레벨에서 열리고요. 퍼퀘스트를 완료하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이게 지금 썰이 있는데 뭐 스트리머 방송에서 모더가 와가지고 이게 71레벨이 돼야지 카파를 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얘네들이 71레벨이 돼야지 딸 정도를 어렵게 했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71레벨을 달성해야 카파 퀘스트를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가지 퀘스트에 보상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일부는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스폰 확류라고 위치를 바꿨다고 하고요. 메타 프리셋이 싫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바꿨다고 하고요. 회상이 탄약하고 회상이 장비들에 대한 기용성을 다시 조절했다고 하고 힘 스킬의 움직임 속도의 보너스를 줄였다고 합니다. 맥드릴 스킬 레벨링 속도 올라갔고요. 메인 인터페이스 오브젝트에 있는 방원을 다시 조절했고 우드맵을 인게임 맵이죠. 인게임 맵에 인게임의 우드맵을 다시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픽스들은 항상 하는 말이라서 딱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게임 다들 재밌게 즐기시길 바랄게요.